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임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오늘입니다. FMC 회의 결과가 결국에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발표하는 순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바로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게 참 묘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매파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17차례 올렸던 2004년과 비슷한 경로로 갈 것이라는 게 벌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인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다라는 평가는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갑자기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렸는데 분명히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걸 걸어놨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면 연준이 이제 채를 잡고 강력하게 끌고 나가겠습니다는 이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국채화, MBS를 감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본 연준이 드디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계속 기자회견하면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이 있다고 그러는데 5월에 그러면 이런 양적 긴축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경제 회복이 지금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5월 이전에 끝난다. 그전에 끝난다. 그다음에 유가가 도와줬죠.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지금 또 미국의 재고량, 원유 재고도 지금 증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분을 반납, 그러니까 하락분을 다 반납하면서 상승으로 갔습니다. 2000년도, 그럼 2004년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러면. 그때는 어땠나요? 금리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받았느냐. 첫날은 5.23% 빠졌어요. 아이고,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75%를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 20년간 4차례의 금리 인상 중에 가장 금리,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가장 올랐던 패턴이 2004년도 패턴이에요. 그런데 첫날만 우리가 조금 부진을 했는데 지금 75%가 그해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후원풍으로 불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리면 연내 6차례, 내년에 3차례. 그러면 연말 기준금리가 1.9% 정도. 내년도 해서 2023년 말에는 많게는 2.75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6회라고 하면 150pp가 올라가니까 올해 말에는 1.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금리 인상 폭과 횟수였는데 이 금리 인상 폭이라는 것은 50pp 올리는 것에 대해서. 50pp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번 회의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블러드 총재가 50pp 해야 된다고 세인 루이스 브리오 씨가 진짜 얘기를 했는데 소수 의견으로 끝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FOMC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후단이 뭐냐면 경제 지표들 전망치 수정분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도 성장률을 4%에서 2.8%로 내렸습니다. 1% 올래죠,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내년도는 2.2% 내후년에 2.0% 실업률은 3.5% 그대로 갖고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3% 그런데 내년도 거는 2.3%에서 2.6%로 좀 올렸어요. 그리고 내후년은 2.1%에서 2.3%로 좀 올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증가률은 보면 2.7%에서 4.1% 대거 올렸습니다. 이게 나쁜 거냐. 물론 물가가 오른 건 나쁜 거지만 그만큼 수요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석들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재미난 효과들을 낳았고 증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환호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회 청문회에서 계속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연중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이번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미국도 4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오롯이 이 효과에 대해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음 6월 달에, 5월 달이죠. 5월 3일부터 4일까지인데 그때 어떤 식으로 방언하느냐. 또 큰 변곡점이 한 번 더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 녹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몇 차례, 몇 차례 나오고 이런 거 그다음에 5월 달에 양적 긴축을 한다는데 우크라나 전쟁도 녹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태도도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복학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2004년도의 패턴하고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증시에는 첫날은 고생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최영호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4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패턴과 비슷할 수 있다. 그때는 어쨌든 우리 시장의 영향은 연말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웃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 앞으로 추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